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야간체즈 그러니까 물고기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요. 자 한번 일단은 좀 간단하게 족대를 잠깐 해보고 뭐가 잡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좀 한 무릎 조금 안오는 물이거든요. 일단은 몰아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나왔어요. 지금 아무래도 버들치라는 물고기 왔네요. 자 일단 한번 올라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와 족대지를 몇 번 했는데 이게 나오네요 그냥. 자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버들치입니다. 아무래도 깨끗한 물에서 한다고 하죠. 와 일단 저는 버들치가 일단은 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계속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충 제가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. 일단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. 버들치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마리 나왔어요. 지금 버들치네요 다.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버릇이가 또 잡혔어요 자 크기는 되게 그냥 양호한 사이즈네요 다들 일단 일단 관찰을 해서 조금 몇 마리만 잡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아이고 도망쳤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잡혔어요 지금 손으로 자 여기 다시 넣어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버릇이 치어들도 있네요 여기 조그맣게 완전 귀여워요 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관찰해도 힘들기 때문에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 여러분 자 오늘 채집은 여기서 좀 자 오늘 채집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물고기를 좀 잡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고기가 좀 보이는데요 자 여기 뭐 동사리도 있고 그리고 뭐 버릇이 버릇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보일텐데 일단은 제가 이 친구들은 제가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이제 방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방생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방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 좀 이렇게 버리고요 이렇게 손바닥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 뭐야 우와 이렇게 우와 이 버릇이 치 들 신선한 버릇이 치 들입니다 자 자 우와 이 친구들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잘 가라 오 오 뭐야 다른 식으로 왔네 자 이 친구도 이제 놔주도록 하고요 오 여기 동사리 동사리 친구들 이제 놔주도록 할게요 자 다 놔주고요 우와 이거 엄청 큰데요 동사리 먹어도 되겠다 이거 자 여기로 오 안가네요 자 이렇게 가라 가라 오 자 자 이제 마지막 친구입니다 마지막 친구 자 탁카라 soll 죽어 bunch los 일